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구원 중 두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제2장 8항 세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으심 인간 구속 한마디로 제한속제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책이고요. 구원의 효력이 오늘 우리가 8항의 주제인데 그것에 대한 해설을 41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책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4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05페이지로 왔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적 합의며 그 다음 그분의 가장 의지로운 의지와 목적이었기에 그분 아들의 가장 귀중한 죽음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모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선택된 모든 자에게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져서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이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율로 새 은약을 확인하므로 백성마다 조성마다 민족과 언어마다 영혼에서 구원이 이르도록 선택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자와 그들에게만 또다시 나왔습니다.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2장 8항의 이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동그라미 2입니다. 그들에게만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사와 더불어 그분의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성량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고 하고 두 번째 의지가 나왔고 세 번째 의지가 나오고 네 번째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의지의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412페이지로 412페이지로 가서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석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12페이지죠. 여기 페이지가 여기 있죠. 선택된 자만 받는 선물은 이신칭이다. 선택된 자는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는 이 아이템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괄호의 믿는 행위에 수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아려고 우리가 벨지카 22항 한번 보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벨지카 22항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으시면 3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드러난다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진리입니다. 구속의 진리죠. 구원의 진리 이렇게 없었겠죠. 참된 지식을 이르게 하려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그분을 여기서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뭐를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그분을 그분을 전주하고 전주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심정에 일으킨다. 밝힌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힌들 업라이트 페이스를 우리의 심정에 이렇게 마저 촛불이잖아요. 촛불처럼 이렇게 밝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속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보시면 믿음으로만 또는 믿음의 행위 없는 믿음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이긴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무슨 믿음 itself가 아니라 믿음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브라이트 똑같은 말이죠. 수용하도록 하는 도구 Only An Instrument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서 보셨죠. 방금요. 믿는 행위 그리스도를 Embrace 하는 Only An Instrument 이런 도구에 불과 인스트루먼트다. 그래서 아이텀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큰 믿음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식이 하나만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크고 작고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게 이신치인 거고 행위를 따라야 하기에 견인이다. 서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혹자는 믿음이라는 항목을 선물을 받았으니 방금 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 믿음은 항목이 아니라 믿는다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인간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유의지로 구원을 정출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브리미니안 주의죠. 이단사상이죠. 여러분 이 선물은 이 선물은 그들이 무료한 구원을 얻게끔 한다.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들의 자유의지가 부양돼 그들을 붙들게 한다. hold fast hold 구원을 위한 선행을 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 또 뭐라고요? 아르미니우스 주입니다. 선물을 수행할 것인지 거짓을 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아르미니우스 파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을 수행하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 강의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강의 그리고 2장 7항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하고 진리안의 심정을 확립시킨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성 합리로 설명해 본들 이해할 수 있을까? 진리는 논쟁으로 불가능합니다. 언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의는 할 수 있어도 논쟁해야 될 인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한 마음을 이것을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언쟁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설득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선언이고 설명인 것입니다. 설명입니다.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뇌에 있지 않고 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 하여 믿을 수 있을까? 뇌라는 것은 마인드잖아요. 이것은 하트잖아요. 이승이 하트를 변화시킬까? 의지를 이끌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부흥이를 인도해 보기도 하고 학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언쟁을 해봅니다만 설득이 설득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그 순간적으로 울게 만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고 수긍하게 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이 변화되는 척은 하겠죠? 아닙니다. 얼마나 지속할까? 믿음이 어렵다 여기게 함으로 구원의 대상은 선택자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럼 거의 없는데? 아, 예, 그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만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 자기 자녀로 양자된 자가 되고 세속에 젖은 모든 걸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양심의 평화를 얻으며 영성에 이르긴다. 이 모든 과정은 견인이다. 이런 신비롭고 비밀적 역사를 가르쳐 선물 역사가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는 총체적인 것을 가르쳐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행간의 관계 이에는 영과 육의 관계를 떠올리면 좋다. 영혼과 시간의 개념을 떠올리면 좋다. 자, 이제 동그라미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가지 네 가지 하나님의 의지가 등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제한속제 제한, 리미티드를 말하죠. 또 터먼트 제한속제 그리스도의 주거심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가 선택된 모든 자에게 구원의 효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분의 주거심의 효력은 선택자에게 일어나기에 신학적으로 제한, 이게 바로 놓았네요. 영어로 보금의 약속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국가에게 선포되지만 효력은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낸다. 왜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선한 기쁨입니다. 선한 기쁨입니다. 선한 기쁨은 뭐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영원해서 선택하셨군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 선한 기쁨이라는 뜻이 우리의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상상을 뒤엎으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가 인간에게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뒤엎으라는 의미에서 선한 기쁨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전자는 외적 불우심. 불우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효과적 불우심에 대해서는 베스트 미니스터 신앙고백서 9장.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었기에 우리로서 누가 선택됐는지 모르는 처지에서 섣불리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자기가 선택된 자라고 자기가 착각을 했든지 확신을 했든지 무관심을 하든지 간에 순정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중성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순성했으니까 선택됐다. 그건 또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종된 심정으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그만두겠다. 제가 지금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글쎄요. 캐시마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유기된 자도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성령의 일부 일반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willing입니다. 억지로 행합니다. 마지 못합니다. 아무든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착각하거나 방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평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선택된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여 방심하거나 구원파처럼 자만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착각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뭐가 나오지요? 순종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보아 그러면 순종을 하니까 나는 선택된 거네 그 말을 하는 게 순종은 위결 컨시퀸스지 이것은 조건 컨디션이 아닙니다. 또 하여튼 여러 함정들이 있으면만은 제가 말을 제가 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귀에 들면 귀걸이 코에 들면 코걸이 발에 들면 발걸이 이래 되는 것처럼 올바로 용어를 용도로 써야 됩니다. 모른다는 것은 방심이나 방정하라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견인에 힘쓰고 나는 권받았다는 확신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불안정세를 말한다거나 홀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겸손한 심정으로 오히려 사는 겁니다. 시대의 모문을 따라서 이것이 믿음의 증거로 삼았고 권합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은 하지만 조건이 아니다.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컨디션 아니다. 구원받는 조건 없다. 그래서 이신 이라는 말이다. 바이 페이스라우 라고 말 이 의미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증가받은 자는 그분의 순종도 의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만 역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본 진리의 설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하게 보는 거죠. 인간 측면에서는 의지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전자를 후자로 보거나 후자를 전자로 보게 되어지면 불평 또는 후자를 전자로 아 내가 순종하니까 선택됐구나 이렇게 되면 자만에 빠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왜 순종이 없어? 그런데 왜 나를 선택하냐? 불평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정통 신앙을 갖는 것은 그 사이사이를 아주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율로 새 은약을 세웠다. 여러분 은약 신앙 이죠. 우리 개혁 신앙은 은약 신앙 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은약 신앙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조건 이라고 정말 지금에 와서 제가 보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 설명 자체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옛 은약은 율법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웨이스트밍스터 신앙 고백서 말이죠. 7장 7장 7장이 하나님의 은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에 가서는 중보자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그리고 9장에 아까 제가 효까지 부르시면 10장에 나오는 것 9장 이라고 있습니다. 9장에 이제 가면 자유 의지를 말하고 10장은 효과적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웨이스트밍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7장이 바로 은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새 은약은 자신의 자녀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혈림을 봉인하고 그것을 구입한 것을 상징한다. 상징한다. 희생 제사로 새겨진 은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한 이에 반해 아리우스파는 뭐라느냐 보율로 말하면 새 은약을 새로운 조건으로 여겼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본래 은약은 완전한 순정이잖아요. 행위은약도 그렇고 옛은약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불순정한 것이라도 은혜를 받는 하나의 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 목사들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자들입니다. 본인이 이단자라는 거 알까요? 그러세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약은 신앙상의 행위은약 은혜은약으로 남은 다른 말로는 타락전과 타락후라는 말이죠. 전자를 생명의 은약이라고도 불리는다. 부자는 다시금 옛은약과 새은약으로 나뉘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측면이에요. 은약은 이미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옛은약 구약성경 새은약 신약성경 각각 율법과 복부문으로 넣는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스터민스터 7장이고요. 대결의 문답 20문과 소결의 문답 12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은약이 나뉠까? 행위은약이 지키지 않으면 부랴부랴 은약을 맺은 것인가? 어느 은약을 행위은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뭔가를 만드신 건가? 아르비리우스 파는 그리스도의 피로세 은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거심의 목적이 아니라 은혜은약이나 행위은약이 이런 상관없이 은약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얻어야만 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아무리 수행하더라도 어렵게 여겨질 수 없기에 그 은약으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폐지하고 믿음 자체와 그 순종이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한 순종으로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께 필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인간 자신에게 의무입니다. 순종을 예상을 하거나 예지해서 하나님에서 돼간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는데 전지하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미고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측면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고 선택되었으니 나는 이래저래 하던 구원받는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듣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도 완전한 손정원을 여긴다고요? 그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가짜 베기들입니다. 견인은 그 은약의 조건 인간이 자유의 우주를 성취해야 된다? 조건이란 말 정말 잘 씁니다. 아르미니드 제가 비판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무슨 조건입니까? 은약의 조건 구원의 조건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보상을 받는 데 조건이 필요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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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정말 나쁜 사람들 거짓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16페이지네요. 416페이지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